다 봤어, 너가 한 번만 보여줘도 다 딸 수 있어. 우리의 암기력을 무시하지가. 진짜로? 그럼. 수도 없는 안무를 처음 올렸어. 진한! 어휴, 이런 거 많잖아. 이때인데. 이야, 이제 됐다. 속이 시원하다. 그러면 일단 음악 없이 한 번 가볼게. 차근차근 이 프로젝트. 이렇게 오른 다리를 뒤로 한 다음에 손을 옆으로 뻗어. 자, 여기서 오른 다리를. 약간 사람이 우아해지는. 우아해, 어우. 그렇지. 그다음에 왼 다리 짚고 오른 다리 이렇게 론드. 론드. 그렇지. 이거 왜 요즘 그거 하잖아. 이거 뭐지, 이거? 몰라. 루스라필 패미니티. 오, 맞아, 맞아. 저걸 어떻게 알아? 이게 루스라필 패미니티 어떻게 알아? 이거 멋있더라. 거기서 론드 똑같이. 쏙쏙 들어. 저 동작이 들어가거든요. 원 뒷다리. 아이고 아이고. 디벨롭에 발란세. 봉산 탈춤인데? 봉산 탈춤. 맞아. 나 약간 중국 찾지? 빈 양말. 빈 양말. 야 너. 감자, 난. 엄문. 왜 이렇게 까불어. 치. 봉산. 봉산. 신났다. 저러고 집에 가면 아무 일도 안 하는 거 아니야? 맞아. 아니 같이 있으면 이러면서 왜 혼자 있으면 그러냐고. 아니 같이 있는 거랑 혼자 있는 거랑 다른 거야. 저봐. 왜 혼자 있으면 이러냐고. 그러니까. 누가 나를 보고 리액션 하실 친구가 있어야 까불리기라도 하지. 여기 모르는 사람 오면 이제. 그렇지, 바로. 아, 다 친한 사람이 일 때마다 그런 거야. 그렇지, 그렇지. 무슨 레드벨벳처럼. 재미있어요. 저희끼리 있으면 그냥 코드가 맞거든요. 저희들끼리 웃긴 거 있잖아. 그런 친구들이 있지. 우리 친구가 제일 좋은 친구. 왜 이렇게 잘해? 왜 잘해? 아, 타고 났네. 아니 너무 잘해. 그렇지. 우와. 아, 진짜 백종 같았어.